손바이농원 이거 이렇게 신고 위에다 덮어야 돼요? 응 이거 먹게지 한번 줘야 되겠다 아닌데? 너무 야하구나 고추 이렇게 언급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나 보네 장갑게 무릎이 잘 용이해서 빨리인데요 여섯 일곱 개씩 막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나중에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? 아니 안 섞어줘요 아 그냥 하나씩 그냥 심으면 돼요? 응 만약에 여섯 일곱 개가 나왔으면 반 잘라가지고 응 응 쪼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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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서만 들어가지 봐 응? 하나서만 들어가지 봐 아냐 하나면 충분히 해놨잖아 하나면 되지 않아요 미안하잖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먹지 않나요? 조긋하게 먹진 못해 아 그래요? 네 난 뭘 열 몇 개 해놨는데 얘를 열 몇 개 했어? 왜? 아니 잘하면 또 무슨 뒤에 또 주문해야지 백 개가 넘어 이 정도면 먹어 이 정도면 충분히 먹어 네 저기 대표님 하나만 더 줘봐 한 달 넘으면 이만큼 자라요? 응 그럼 이거 그러면 얼마나 더 있다가 두 달 정도는 키워야 돼 아 여기 포토에서 두 달 정도 키워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? 밭으로? 네 아 그렇구나 지금 심어도 안 늦나요? 뭐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대파 같은 경우는 1년 키우니까 아 그렇구나 한 달 지나고 얼마큼 컸나? 아 이만큼 컸네요 한 달 지나고 그래? 응 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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